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세이입니다. 팅그라운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팅그라운드에서 라이브한 곡은 톡토미나이스라는 곡이고요. 10월 27일에 발매된 저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 곡입니다. 그리고 정규 1집을 낸 지 4년 만에 정규 2집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저의 목적지는 사실 좀 수평선같이 넓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넓지만서도 수평선처럼 확실한 선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1집보다 훨씬 저만의 색깔과 세이가 누군지 어떤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인지 확실성을 더 가지고 온 앨범입니다. 오늘 저의 스타일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되게 엣지하고 무드하지만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저의 음악과 같은 컨셉입니다. 강아지 두 친구와 함께 살고 있고요. 첫째는 레아라는 친구고 토이푸드, 갈색 토이푸드리고 8살 돼요, 이제 내년에. 그리고 둘째는 레옹이라는 비숑프리제의 친구고요. 올해 지금 5살 됐어요. 둘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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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도 좋고 잘 지내서 저희 팬분들이 래래라고 맨날 불러주세요. 래래넘너래라. 제가 비염이 좀 있는데 환절기에 투어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해외에서. 근데 그때 이제 그 각국의 비염에 좋은 그 아로마 이렇게 파스 같은 거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화해지는 그런 파스 같은 걸 되게 많이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걸 환절기 때마다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규 2집 앨범 시네마로 돌아온 세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4년 만에 사실 정규 앨범을 내는 거라서 많이 많이 떨리는데요. 4년 그 과정 안에 저의 성장통과 여러 경험들을 고스란히 녹여낸 앨범이니까 많이 많이 찾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볼 수 있는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기획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 직접 곧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이였습니다. 네! 10월 27일날 저의 정규 2집 앨범이 4년만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곡의 타이틀 곡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타이틀 곡을 라이브하러 왔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일치를 했었고요. 그냥 3, 4번 정도 해봤었는데 다 똑같이 ENFP가 나왔었어요. 사람 되게 좋아하고 분위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쪽이어서 저? 근데 음악 할 때랑 평소랑 달라요. 평소에는 한 12살? 11살, 12살 초등학교 이제 막 고학년 접어드는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음악 할 때는 한 37 정도? 물 흐르듯 살아가라라는 저는 엄마를 가진 여신이 되실 거예요. 뭔가 푸른색의 핫셀 불빛을 띄인 꽃인데 바다를 닮고 있어서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 어머니가 국악 학원을 운영하시던 선생님이셨어서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국악 장구나 한국무용이나 팜소리가 국악에 관련된 모든 장르를 좀 배웠었는데 그걸 이제 배우고 바로 첫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이제 어머니가 앞에서 지휘, 깽관리로 지휘를 해주시고 제가 뒤에서 그 애기 장구를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무대 했던 기억이 가장 선명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부모님이 이제 마이크 잭슨을 좋아하셔서 MTV를 항상 세워놓으셨었는데 그때 처음 그 마이크 잭슨의 콘서트를 봤던 그 순간 그 충격 먹었던 그 순간이 아마 두세 번째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셨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들이랑 콜라보는 좀 생각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대중분들이 많이 모르시더라도 제가 음악적으로 되게 리스펙하는 아티스트들이랑 콜라보를 하는 게 항상 꿈이었는데 이번 정규 앨범에 단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는. 그래서 정규 앨범 속에 피처링이 되어있는 해외 아티스트 세 분 샤라의 제이라는 분 그리고 티현이라는 분 그리고 캔년 딕슨이라는 세 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프로듀서 겸 아티스트 분들인데 그분들이랑 콜라보로 영광스럽게도 하게 됐습니다. 정규 2집 시네마 아웃나오 독트로미나이스 아웃나오 고, 착! 좋은 모습으로 많이많이 만나뵈요. 안녕! 여러분, 세인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안녕! 안녕! 바이, 싱그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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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